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악관광열차 중 하나인 뉴콘루트는 1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의 필수 코스다. 달리는 동안 높은 산과 계곡, 아름다운 코수들, 울창한 산림 등으로 지루할 틈이 없다. 이 기차는 5시간 반을 운행하는 코스로 중간에 두 번 쉬어간다. 점심도 제공해준다. 카나다와 미국 국경역에서 일부 하이킹 족을 내려놓기 위해 기차가 잠시 머문다. 제작진도 여기서 내려 다시 화이트호스로 돌아가야 한다. 승객을 내려준 기차는 기적 소리와 함께 종착역인 미국 알래스카 스케그웨이를 향해 다시 달린다. 가을비가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내린다. 테라다 날씨답지 않게 이상하다는 것이 견지인들의 말이다. 다행히 클루아니 국립공원 입구인 케인스 정션에 도착하니 비가 그쳤다. 높은 산 위에는 며칠째 내린 비가 눈이 돼 하얗게 쌓였다. 날씨도 잔뜩 흐렸다. 날씨도 잔뜩 키우니 마얗게 알겠다고 생각하аров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2,359 만들 중에 물을 치BO 감아사쿵 세계의 가장 큰 폭발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22,000km로의 이스라엘이 80%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두행기를 타고 세계 최대의 빙화와 캐나다에서 제일 높은 산인 노건산을 촬영하기로 했다. 클루아니 국립공원 캐슬린 호수다. 공원대에서 유일하게 캠핑과 낚시, 탄우 타기가 허용된 호수다. 호수 바닷까지 보이는 맑은 물에는 민물에만 사는 코칸이 연어가 산다. 캐틸에 있는 코칸이 샐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스럽게 만드는 곳입니다. 코칸이 샐몬은 사카이 샐몬입니다. 그런데 150년 전에는 로오올이 폭발이 폭발했고, 물이 폭발했고, 물이 폭발했고, 물이 폭발했고, 그래서 샐몬이, 샐몬이, 해외에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물에 생긴 물에 도착했습니다. 캐슬린 호숫가에 빨간 의자 두 개가 놓여 있다. 누구든지 앉아서 호수와 클로아니 산들의 경치를 보며 쉬어가라고 국립공원 측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산악 날씨가 갈수록 나빠진다. 오늘 경비에 기타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오늘 경비에 기타는 건 어려울 것 같다. 클로아니 국립공원은 1979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된 캐나다의 대표적 국립공원으로 공원의 80% 정도를 산과 빙하가 차지하고 있다. 공원대의 카스카울시 빙하는 그 길이가 무려 350km에 달한다. 해마다 수많은 하이킹족들이 찾아와 자연을 즐기고 야생동물들을 본다. 공원대의 카스카스 유콘에서 제일 유명한 온천이 화이트호스 인근에 있다고 해서 찾았다. 파키니는 원주민 말로 연어가 사는 강이란 뜻이다. 원주민들이 발견돼 이용하던 온천이다. 불온도는 33도에서 47도까지로 1907년 근대식 온천시설이 만들어졌다. 물온도는 실리카, 소디엄, 포타시엄, 미그네시엄, 설풀, 아이온, 칼시엄. 몸에 좋은 것이다. 물온도는 물온도는 겨울에는 야간 온천욕을 즐기면서 물오라도 감상할 수 있게 야간 개장도 한다.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오로라를 감상한다니 상상만 해도 현상적이다. 알래스카 고속도로 옆에 위치한 타키니 온천은 긴 여행에 지친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 하이토스 인근에 산꽃불에서 눈의 꼭대기는 벌써 눈으로 하얗다. 저 눈이 차츰 도심으로 내려오면 유콘의 겨울이 시작된다. 사람들이 캐나다의 겨울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오로라 관측 때문이다. 캐나다 최북단 유콘에서는 여름에도 오로라를 볼 수 있다. 추위 걱정 없이 오로라를 볼 수 있고 20분만 도심을 벗어나면 완벽한 어둠 속에서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많다. 저녁을 먹고도 한참이 지난 시간 오로라를 보기 위해 숙소를 나섰다. 유콘의 좋은 곳으로 볼 수 있을 때 여름에 비해 오로라 관측을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해 오로라 관측을 보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기에서 5분만 도심으로 볼 수 있다. 5분만 도심으로 볼 수 있는 곳에 구입을 지켜줄 수 있고 오로라 굴러지게 되어서 다진의 도심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보기에서 5분만 도심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모여서 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것과 그래서 여기가 아주 다른라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막대한 태양풍과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 남극과 북극 지방에 생기는 현상이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오로라 관측을 예상할 수 있다. 유콘에서는 15분마다 새로운 오로라 관측 지수를 보내준다. 대자연이 연출하는 빛의 향연, 오로라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라 보기를 소원하는 이유를 직접 만난 순간 금방 알 수 있었다. 한평생 이렇게 큰 예술 작품은 처음이다. 마지막을 보기, 어리운 앱에서 사진도 YES. 그리고 튜들과 할 수 있었다. 한국의 리액션을 외춧다. 그녀의 드라이블을 함께하는 생각은 여기에서 Boden의 전화가? 어느 날에 상췄던 그래서 카메라가 나와있을 때 하나까지까지도 역할을hini하는 유시장입니다. 어떻게 본 일이 많아진 수 있는 공연을 가야합니다. 다른 한편에서 전화에서 뭐는 아니고 한편에서 저녁 기회가 되어 있기를.